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요호와 히브리오로 예슈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해가 두 번 사용해서 이루어진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 요드 알파벳 요드 순표 모양의 요드인데 4형 문자로는 팔입니다 팔과 손입니다 즉 손을 펼쳐서 붙였다 그런 요드 요드를 먼저 공부합니다 문법전 해석은 he is 그는 지금 어쩌자다 3인칭 동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맨 앞에 요드가 오고 손을 펼치신 하나님입니다 현재 지금 손을 펼쳐서 붙잡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바브 바브는 바브가 뭐예요 텐트 말목입니다 텐트 말목을 박아서 텐트를 치다 뭐뭐를 연결하다 그 다음에 해 두 해 두 영이 단단히 붙잡았어요 두 영이 단단히 연결됐어요 그래서 하야 동사입니다 근데 두 영이 단단히 연결됐어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영으로 생기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이 손을 펼치고 했어요 그게 여호와 라는 하나님의 이름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1인칭 나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다 내 희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인칭 비하여 내가 계속 그렇게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펼치고 누군가에게 지금 손을 붙잡아라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야 동사 앞에 알렙 에이 알렙 맨 처음 알파벳 알렙을 붙이면 문법적으로 내가 나는 어쩌지 하겠다 어쩌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1인칭 에흐예를 3인칭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쩍에 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당신은 이렇게 3인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인칭 에흐예가 3인칭 바꾸면 예흐예 예흐예가 요즘 우리가 아는 여호와로 혹은 예슈와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본래 하나님은 1인칭으로 나다 에흐예 했는데 사람들은 3인칭으로 예흐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영어로 YHWH 있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스페링 자음자를 4개로 조합했습니다 여호와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YOD, H는 HE, W 와우 그 다음에 H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흐와 그러죠 그런데 와우를 와우라고 하는데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 절반 와우라 발음하는 히브리 사람 절반입니다 본래 본토에 남아있거나 아랍계통이거나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히브리인들은 와우 그럽니다 그런데 독일 유럽 대륙에서 살던 분들은 와우 그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아랍어에서도 아랍어에서도 와우 그럽니다 저도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냥 와우 혹은 와우 그렇게 발음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뜻은 텐트 말목을 봤다 혹은 연결하다 푸트라메다 현대 히브리어의 와우의 기능은 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기어로 표현하면んな 더하기 보태기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1인칭으로 알랍 붙여서 에휘에 영어로 I AM 그리스로 성경할 때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아이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에휘에 아이엠 넷 아이엠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리스로 에고 에이미 자 이 에고 에이미 아이엠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에고 에이미가 발견됩니다 자 그리스 유대 신학자 70명이 공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로 최초로 번역했어요 이때 아이엠을 에휘의 아이엠을 그리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고 에고는 나 에이미는 에이미인데 뭐 뭐이다 이것도 그리스도 미왈류태입니다 미왈류태는 현재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이미 자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이름을 뜻을 한번 봅니다 첫번째 무리에 걷는 예수님 제자들이 무리에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오 귀신이 나로 두려워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나다 내니 우리야말로 내니 나니 두려워 말라 이때 헬라 번역으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즉 스스로 예수님님도 에고 에이미 즉 에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요한봉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이루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때 그리스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즉 예수님도 모세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에그에 I am that I am 했는데 예수님도 I am that I am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요한봉 18장 6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기 무단에 누워있는 분 어디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때도 에고 에이미 즉 에그에 나는 나다 그런 신명을 사용하셔서 내가 부활한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선은 뒤로 물러가고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이 신약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에휘에 즉 에이미 이런 하나님만이 사용하여는 신명을 사용하여 당신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올라온 일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를 시브리어로 표현하면 여호수와 정확히 표현하면 예슈와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자 요한봉 8장 58절 다시 예수께서 알아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선제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자 요한봉 10장 10절에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이요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려는 것뿐이요 내가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뭐 하냐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즉 예호와를 그대로 설명하는 또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또 H 해를 사용한 중요한 단어에요 뭐뭐가 있어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뭐가 발생해라 창조의 명령할 적에 창조의 명령이 예희 즉 해 하나님의 영어를 말하는 해 그 문자 오른쪽에도 하나님의 팔을 펼치고 왼쪽에 팔을 펼치시고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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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두 팔을 착 벌렸잖아요 우리도 일을 할 때 두 팔을 벌리고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조 명령하실 때 예희 그랬어요 상행물자로 보면 예희 그림을 봅니다 이오드 팔 그 다음에 해 한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이오드 팔 양팔을 확 펼치고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합니다 이 하야동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역사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하야동사 문법적으로 생기다 발생하다 존재하다 이렇게 문법책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하나님 두 번째 가라 복의 근육 되어라 다 예희라는 명령어입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라 무리를 내라고 일어나라 또 네 번째 고침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창조의 명령 구원사에게 명령 그 명령의 의미가 예희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수료길 하리아 하리아 동사의 신비 주력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서에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하나님의 신명 에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흐에 그래서 하나님 에흐에 자 I am 그 말은 원약의 동반자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국과 이삭의 하나님과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하고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에흐에 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은 바로 나는 구원 받으리라 그런 뜻이죠 내가 너와 정령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에흐의 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름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름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야동사의 네 번째 뜻이 사전에 보면 네 번째 뜻이 누구누구와 함께하다 인간과 동행하게 원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즉 요새 신학전 언어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야동사의 다섯 번째 뜻은 뭐냐면 됩림의 변화 진량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주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다 더 좋게 바꾸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바꿨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좋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변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소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민숙이 6장 24절 26절에 축도 축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레이집파 대수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내백성에게 축도해라 그랬어요 축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복이 임한다고 우리 미래합니다 그래서 축도 세 번 여호와의 이름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게 무슨 뜻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은 God bless you 이렇게 May your home bless you 복을 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은 뭔 뜻이냐 구체적으로 Protect 위험해서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하며 두 번째 얼굴로 내 빛을 비추사 이 말은 뭐냐면 영어성경에는 Smiling at you 혹은 Make his face toward you 하나님께서 나를 미소지으면서 빛을 비추사 미소지으면서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기 Have mercy on 은혜 베푸시기 뭐냐면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실수를 하죠 작은 실수들을 하죠 이때 또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자비의 빛 용세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요즘 예수님의 사랑과 즉 용세의 사랑과 이런 귀연문화와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영어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영어 성경 Turn his face toward you 얼굴을 내게로 확 돌려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복어의 복을 받습니다 용세의 복을 받습니다 평강을 받습니다 평강은 인간관계에도 평강 몸에 병 못지 많은 것도 평강 빛을 감는 것도 평강 모든 전쟁이 없는 것도 평강 화해하는 것도 평강 이런 총체된 의미의 복을 받기를 기원하고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샬롬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할 때는 샬롬을 두 번 반복해 샬롬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납니다 레이트로 옥 God bless you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